전국대학 사회적경제컨퍼런스 안녕하십니까 제1회 전국대학 사회적경제컨퍼런스 공공기관과 대학협력프로그램 발표자 호세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장 박신규입니다 발표 순서는 건국대,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그리고 호세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지역상생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대학과 협력하고 시민과 산업체가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충주시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환경관련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관학협력 환경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시의 미래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의 지역관심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실무중심의 현장교육과 전문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디자인행정실무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시의 미래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디자인인식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실무중심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지역내 대학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고 학생연구능력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숨쉬게 하는 글로벌 챌린지 비전 캠프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복지 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30여 명을 선발하여 원어민 영어교육 수업과 대학 전공체험, 안전교육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충주시청과 충주교육지청 그리고 충주시 학원연합회 등을 연결하여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원을 살리기 위한 KU 클린 상점 만들기입니다 전통시장과 식음료 사업자의 판매 식음료에 대한 시류 채취와 성분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먹거리 위생 안전과 신뢰도 재고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을 중심으로 약 300건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강국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코로나 대면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지금 지역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의 사회적 경제 관련 공공기관과 대학 협력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충청권에서 지역 통합 돌봄은 매우 시급한 현안입니다 중부권 최대 의료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인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대덕구 커뮤니티 케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합 돌봄 시스템은 대전형 통합 돌봄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은 케어 매니지먼트, 예방관리, 주거관리, 이동지원 등의 다양한 돌봄 활동과 함께 사회적 기업의 집중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프로그램은 대전광역 자활사업단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학과에서는 사용자와 현장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특히 자활기업의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지역 내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산학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자활사업단의 적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남대학교의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혁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 경제 연구소, 사회적 기업, 유관기관, 혁신형 기업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사회문제 해결 캡슨 디자인, 리빙랩 캡슨 디자인, 지역 혁신 교과 지역사회 혁신 동아리 활동으로 충남대학교는 충청권 거점대학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요구와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R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손도 지역 사학으로 자리명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확산에 기여하고 사회적 기업가 양성 그리고 육성을 지원하고자 대학 내 한남사회혁신원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회적 경제 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2019년 산학협력 부총장을 원장으로 한 한남사회혁신원으로 승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교내 각 학과 및 사회적 경제 창업 동아리 등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RCC를 운영을 통한 2020년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6월 대전시와 그리고 대전시 대덕구 사회적 기업 창업 15개 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 사회적 경제학과 대학원 과정과 2020년에는 전국 최초로 학부 과정인 사회적 경제학 기업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전문 컨설팅, 멘토링, 예비인증, 그리고 팔로우 개척 지원을 통해서 15개의 창업팀을 지원하여 14개 팀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그 중에서 11개 팀이 대전광역시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 분야 총 23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남대학교는 대학이 사회적 경제를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로부터 사랑과 성원을 환원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정 계층, 그룹만이 아닌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대학교입니다 한남대학교는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 대학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한남대 고유의 산학협력 방법론인 INC 기반의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활성하고 있습니다 한남대는 지역 독거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체 신혼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정도 측정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충남대학교 병원과 협력하여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제안 발표에서 최우수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대전의 수통골과 현충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언택트 관광지 백선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연평균 200만 명이 찾는 계룡선 국립공원 수통골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갈수기 건천의 물부족과 시민 문화공간으로서의 문제 등 다양한 산학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대전현충원이 시민 휴식 공간과 보은 문화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AR 서비스를 연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밭대학교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기술기반의 지역협력사업을 통해서 산학일체혁신대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대학교입니다 호소대학교의 공공기관과 대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호소대학교는 2016년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내 사회적경제기관, 지자체, 그리고 주변 대학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프로그램, 네트워킹 행사, 재직자 교육용 콘텐츠 제작 등 도내 사회적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교육부문으로서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2019년도에 공동으로 사회적경제혁신공유연구소를 설립하고 사회적기업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올포요 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부문으로서는 도내 8개의 사회적기업유관기관과 매년 2년 동안 매년 12월에 충남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공동주관하여 성과를 교류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해외진출프로그램의 Allset 기업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해외 팔로우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수대학교의 대표성과로 지역사회적기업과의 지속적 쌍방향 산학협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성장을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소재 사회적기업인 소나기커뮤니케이션과는 산학공동기술개발,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글로벌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작년 12월 베트남 국영방송에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여행컨셉의 콘텐츠 송출계약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방송 중에 있으며 추가 편성을 위한 콘텐츠 추가 제작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부가가치도 창출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호수대학교는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 내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충청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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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